kamik kamik 이미 짧으니까 너무 가까운 거야 춤이라도 하면 바로 빨리 드릴게요 저번 주에 너무 멋있는 경기 많았던 것 같고 계속 연승을 이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 왔는데 또 포항에 계신 분들 좋은 경기 보여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늘셨데면 아그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봐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좌타자에게 14분대, 좌타자에게 12분대. 3로 지금은 잘 잡았습니다. 이 타구를 잡는군요. 이 타구를 잡았으면 어떤 판정을 받았을까. 다시 한 번 더 멈쩍! WAR 포수인이 WRC 플러스를 보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지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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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리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리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리로 레이스가 직접 밟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김지천을 먼저 처리하다가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우리 포옹스의 날이 먼저 포옹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지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단체 관람으로 포옹 야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박병호가 다석에 들어있습니다. 유격 키를 넘겼습니다. 좌전 안타! 자유로운! 유격 키를 넘겼습니다. 우선 안타! 박병호는 1호까지 우선 안타! 하여튼 10경기 타유라는데 사발삽은 다리에요. 다시 강봉 밀어붙입니다. 5위 투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입니다. 2루 주자 스타트를 끊습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또 성적을 잘 내주고 있고요. 투수역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중전 적시 탑니다. 이재현 3루 주자로 홈까지. 기선제역 선취 득점에 삼성 라이온스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기선제역 선취 기선제역 선취 기선제역 선수들이 경기하기도 좋고. 유격수 정면입니다. 이웃 천혜 타구입니다. 유격수 정면으로 가는 기선제역 선취 제주 선취 기선제역 선취 기선제역 선취 기선제역 선취 홈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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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양석환 홈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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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렬히? 홈페인! 홈페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투수 옆 빠져나갑니다 충전 적시탑니다 3루조자를 홈까지 추가 득점 삼성 라이온스 점수 2대0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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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로 신체로, 신체로 신체로 aktar 그럼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초구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펜스 왼바운드로 때렸습니다 1루 주자는 3루 돌아 홈까지 홈까지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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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1루 주자는 3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 8월에는 확실히 완연한 회복세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중견수가 따라붙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3루 주자 3루 주자 어떻게까지 뛰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럼요 멈췄죠 높은 공을 잡아당깁니다 좌중간으로 넘어타고 2루 주자 3루 주자 2루 주자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 종료 점수 3 대 0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 종료 점수 3 대 0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 종료 점수 3 대 0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 종료 점수 3 대 0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 종료 점수 3 대 0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둡니다. 고 attacks! 사람 점수 3 대 0 6 대 0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winningersonic. 동재요? 모르겠어요. 재밌으려고 어떻게 바락하는 거 같아요. 바락하는 거? 네. 동재랑 같이 있으면 좀 이상해요.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뭐라 했어요? 동재랑 같이 있으면 이상해진대요. 뭘 이상해져요? 얘가 좀 이상해요.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자꾸 이상한 거 보고 따라하고. 그거 형이 해달라. 그거 나는 왜냐면 사람이 조용하고 재미없으면 허서야. 그러는 거 때문에. 그거 재밌게 해달리는 거 같아요. 오늘의 경기 선반 투수를 소개합니다. 투수 원팬님! 저기 앞서 엑파 연추가 있으니 패러분께서는 정강판 좌측에 계약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원팬님! 꼭 전체 엑파 연추가 가능해. 안전해. 다이낙이도 유전하니. 자, 앞서 엑파 연추가 좀 더 잘해보는 것 같아요. 오전 공격, 한 번 더 엑파 연추가 좀 더 잘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팬님 선수에게 화이팅! 박수의 도전을 viven! 맞추를 탈출하십시오! 원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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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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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